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영과장입니다. 화성시 남양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합니다. 안산에서 자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로 화성시청이 있는 곳인데요. 안산에서 출퇴근도 가깝고 생활권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어 편하게 지내기 좋은 곳입니다. 현재 향남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이 공사 중이라 빠르면 오래쯤 여기 생기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요. 역까지 생긴다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1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데요. 서울, 수원, 안양, 군포, 공항버스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바로 인근에 하이마트, 취업, 농협, 병원, 남양시장까지 위치하고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화성시청도 10분 거리로 전체적으로 생활권이 풍부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걸어서 등하게 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나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어 교육환경이 좋습니다. 1층에 주차 공간이 있어 주차 걱정이 없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있어 높은 층도 편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작은 방도 사이즈가 좋아서 활용하기 좋으며 LG 오브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세트, 시스템 에어컨이 2대나 설치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은데요. 가동과 나동의 두 필치로 총 21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전체 스리룸 구조로 현재 9세대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분양가는 2억 7천만원대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방문 예약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